자 이번 시간에 2강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요 우편 서비스 구분에 관한 설명 가장 오른 거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편 서비스는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특수추급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재에서는 우편 서비스라고 하고 저 뒤에 법령에 가시면 우편 영모라고 하는데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에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특수추급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수추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추급 관련했을 때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저 뒤에 법령에 보시면은 별표라고 해서 별표 1 여기를 참고하시면 그 표가 그려져 있는데 표 옆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구분에서 특수추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등기부터 시작해서 준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관련했을 때 통상이라든지 소포라든지 내용증명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특수추급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특수추급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보시면 부가추급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렇다면 특수화 부가라는 개념이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서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대충 살펴보시고요. 어찌됐든 우편서비스 관련했을 때는 보편적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해서 구분되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2kg 미만의 통상우편물 20kg 미만의 소포우편물로 그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얘네 둘을 나누는 기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구분하는 기점이 여기가 2kg 그 다음에 여기가 20kg이다라고 했었죠. 20kg 내용을 보시면 숫자가 나와있으면 그 앞에 나와있는 설명과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하라고 했죠. 이하. 여기는 초과. 반면에 보기를 보시면 미만 미만이라고 했었으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보시면 금융상식 쪽에서 각종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용들이 또 제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그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숫자가 나와있을 때 숫자와 뒤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초과인지 미다라는 것인지 이거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 예금 관련했을 때 어떤 숫자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뿐만 아니라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그 내용까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2kg 이하 그 다음에 소포 관련했을 때는 20kg 이하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과 우편물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우편 시설, 우표, 우편 협석,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속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관련된 해설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통상 우편물 등기 제외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해서 3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등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등기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통상 우편물을 등기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기, 통상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통상 우편물을 갖다가 일반 뿐 아니라 등기로 해서 보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등기라고 하면 뭔가 더 빨리 보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상 우편물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기 소포라고 한다면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렇지만 등기 통상, 통상 등기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그냥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일반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이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소포의 경우에 접수한 다음 날이다. 그 다음에 가로 한 다음에 제주 항공편은 D 플러스 2 D는 우편물에 대한 접수를 한 날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 선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D 플러스 2라고 했었죠. D 플러스 2. 제주 항공편은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는 D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항공편 관련했을 때. 네 번째 보시면 당일 특급을 해서 접수했다라고 한다면 당일 18시가 아니라 20시 이내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는 특별히 수업 목적상 예전에 출제된 내용도 있었었고 예와 관련했을 때는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제주 항공편은 D 플러스 2. 제주 선편이다 이게 정확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게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업무에서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상황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제주 항공편 관련했을 때 원래는 D 플러스 1이지만 최근에 항공 보안 관련했을 때 규정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항공에 대해 어떤 물건이 터지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항공 우편이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대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편물을 싣도록 돼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배달기한이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학습했던 부분과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 상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목적상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교재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풀이들은 전부 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설명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바로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의 일반 수포죠. 일반 수포 보시면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에서는 등기를 포함한 것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수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이죠.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비고로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D는 우편물 접수한 날입니다. 접수한 날. 그래서 D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D가 접수한 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달 완료일이라고 해서 표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각각 학습하는 파트에 따라서 D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일 특급 접수한 당일에 20시 이내라는 거 이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20시. 느낌상 18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배달 기한이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주체가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하느냐 교재 내용에 따르면 여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됩니다. 이걸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는 거예요. 공고 여기 2번 관련했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편법 관련했을 때 법령을 학습했었잖아요. 그때 시행 규칙에 보시면 제가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 교재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2번 내용만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위에 우정사업본부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물 송달기한 관련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까지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그걸 하느냐 관할지방우정청장이 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법령과 연관해서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교재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판단하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전부 다 관할 집중국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얘가 기준점이 돼서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접수 우편물 기준은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이건 꼭 접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배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 관련하여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각각 필요한 일소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감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합해서 계산한다. 합해서 계산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우편물 갖다가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일반 통사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D 플러스 3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해서 보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운송 곤란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수들이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하루가 혹은 이틀이 이렇게 더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서 교통 여권 등으로 인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이다라고 한다면 누가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정하여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 설명인데요. 옳은 설명은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문이 옳은 건 뭐냐 아니면 틀린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갖다가 구분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틀린 거는 뭐냐 이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옳은 거 옳은 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왜냐하면 틀린 거는 전체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틀렸다라는 게 금방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 하나만 틀린 게 확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보기에 4개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옳은 설명은 몇 개냐라고 돼 있어요. 몇 개냐, 몇 개냐. 그러면 제가 제시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확률 싸움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사 하나를 모르더라도 확실한 이해, 아니오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정답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라도 모르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인해서 답을 갖다가 못 판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런 것들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더군다나 시험을 보느라고 긴장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딱 접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 가해보시면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보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그러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 몇 회 발행하는 일간신문은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몇 회냐? 5회입니다. 5회. 주의하시고요. 지금 관보나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는 사실상 그냥 일반 우편물이에요. 그렇지만 정보의 어떤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배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보나 그 다음에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 방법으로 다른 지방 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일수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편물 갔다가 이곳까지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보냈더니 거기에서 배달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각각 필요한 일수가 있을 거래요. 걔를 다 더해가지고 합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은 접수 및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접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배달만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접수와 배달 모두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예적. 3회가 아니라 5회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라는 건데 나를 제외한 가, 다,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우편물의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통상우편물은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통화, 송금통지서, 제외,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송금통지서 있잖아요. 얘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됩니다. 포함. 그렇다면 송금통지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B에게 돈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화등기로 해서. 만약에 10만원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10만원을 갖다가 통화등기의 봉투에 넣어가지고 10만원이 있는 상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B에게 배달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었죠. 이 10만원을 내가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현금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봉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송금통지서로 해서 들어갑니다. 송금통지서. 그러면 나중에 배달의 우체국에서 송금통지서와 현금을 교환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B에게 배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통화라고 한다면 송금통지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서신의 범위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는 서신들 의사전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교재를 보시면 서신, 의사전달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사전달물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얘는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고 대통령 영어이 정하는 것에 해가지고 서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우편물이 있어요. 그와 관련했을 때 뭐가 있냐 하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번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이런 것들은 서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전달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의사전달물은 의사전달의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춘 것인가요? 아니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통화에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나 보조화폐, 은행권 등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송금통지서 포함한다 그 다음에 서신의 범위에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의사전달물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얘와 관련해가지고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가 들어가면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 주소도 아닌 경우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0에서 정한 서신에서 제외하는 통상우편물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누구냐? 신문, 정계관의 물, 서적, 상품안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발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은 것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통상우편물 관련하여 봉투에 넣어 봉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집어넣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싸라 이런 얘기예요. 포장한다는 의미는. 이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느냐 라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니고 누구예요? 우정사업본부장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의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합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조상 엽서라는 것은 뭔가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 관련했을 때 예를 든다면 그림엽서가 이와 관련했을 때 봉합해서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우편엽서 관련해서 설명된 내용에서는 누구예요? 얘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장이 그래서 1번과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이미 수출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우편요금에 납부 표시하여 발송하여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우편 관련해서 법령을 학습했을 때 예외적으로 뭔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했을 때 이후에 내용들이 조금 더 서술된 내용이 있었죠. 그거는 여기서 일단 고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보시면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없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있다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가 잘못된 것이고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뭐냐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봉투에 봉함하여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이다. 그러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정한 곳이 기준이에요?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한 곳.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편 엽서와 사제 엽서의 제조 요건에 적합한 내용으로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요? 우정사업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 엽서. 그 다음에 네번째 보시면 이렇게 정기 발송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봉함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2g에서 최대 5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 관련했을 때 내용이에요. 이때 봉함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2g이 아니라 3g에서 최대 50g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는요. 이때가 최소가 얼마냐 하면 2g이죠. 이때는. 그러나 봉함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최소 3g에서 최대 50g이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 중에서 규격 우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규격 우편물. 만약 얘보다 더 많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모양은 직사각형이고요. 크기는 세로 최대 140, 가로는 최대 235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세로가 90에서 130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관련했을 때 보시면 140에 2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아요. 130인데 140으로 나왔으니까. 세 번째 보시면 수치인의 우편번호 여백 규격은 상하좌우로 해서 여기에 4mm 이상 여백을 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으로 뒷면 왼쪽 끝에서 140, 밑면에서 17mm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뒷면이에요. 뒷면 앞면과 뒷면 관련했을 때 내용이 약간 다르죠. 뒷면의 오른쪽 끝이면 앞면은 왼쪽 끝이면 여기 오른쪽 끝이 됩니다. 오른쪽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편물이 뒤집으면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앞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고 뒷면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가 여기 기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면 관련했을 때 설명은 여기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140. 그 다음에 밑면에서 17mm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40이고 이 위에서 이게 17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면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뒷면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쪽이 오른쪽이 앞면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40이고 여기 위에 17mm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다릅니다. 다만 앞면에서는 우편번호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관한 규정이 더 있어요. 이게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오른 것을 고른다고 하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4번 여기 해소를 갖다 참고하시면 무게에 있어서 최소 3g에서 최대 50g입니다. 그리고 세로 최대 130mm 가로 최대 235고요. 4mm 이상의 여백을 둬야 되고 기계 처리에 관련된 공백 공간 관련했을 때 보시면 앞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4번이 가장 오른 것이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번에서 우편번호 관련해 가지고요. 국가 기초 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되죠. 일체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편물을 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걔를 다시 정확하게 어디로 보내지는 우편물인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봉할 때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을 사용할 수 없죠.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한다. 다만 접착식 우편물은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착식 우편물을 예외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도 포함합니다. 예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접착식 우편물 자체가 뜯어보시면 이렇게 다 밀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뜯어가지고 펼쳐야 정확한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접착식 우편물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얘도 포함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특정 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포함한다. 얘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라는 거. 이번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에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 중에서 우편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우편물 규격외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표를 보시면 표에서 제시된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규격외로 해서 취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격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분류상만 얘는 규격이고 얘는 규격외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규격외로 취급함으로 인하여 요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다섯 칸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질은 종이에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창문 봉투가 있잖아요. 창문 봉투. 그러니까 봉투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재질이 종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냐? 비닐이에요. 비닐. 그래야지 그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정확하게 누가 받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질은 종이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우편번호 다섯 자리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입력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 칸부터 차례로 기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0, 6, 6, 3, 5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공란으로 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지금 3번이 되네요. 3번. 재질은 종이지만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갖다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닐이에요. 비닐.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10번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협소의 규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형식은 여기서는 또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협소 관련했을 때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뭐냐라고 하면 모양을 얘기합니다. 모양이 직사각형이냐. 그런데 우편협소는 모양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 별도의 봉투로 봉합하지 않는 형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0mm를 넘는 경우에는 무게가 최소 4g에서 최대 5g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크기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우편협소의 중량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4g, 최대 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2g 이렇게 해서 5g 이 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세로나 가로 크기가 일정한 수준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4g으로 해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로 크기 있어서 110mm를 넘거나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 150mm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맞는 숫자냐 라는 건데 아니에요. 얘는 153mm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이론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옛날 보면 거기에 숫자가 153mm라고 써 있어요. 153mm를 넘는 경우에 무게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문자 도안에 대한 표시,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이 불가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종이, 수입 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에 점자 기록은 허용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최소가 4g, 최대가 5g이 돼요. 이번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의 권장 요건이, 권장 요건.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 협소의 경우에 평판으로 인쇄한다. 인쇄의 하나의 종류라고 했었죠. 평판, 옵셋. 그런데 다만 이해를 보시면 관제 협소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예외로 하는 것은 누구냐? 사제협소가 그런 것이죠. 사제협소. 사제협소는 예외로 한다고 했지 관제협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질은 제곱미터당 79g 이상, 불투명도는 75% 이상, 창문 봉투의 창문은 불투명도가 20%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맞는 거죠. 권장 요건 중에서 지질이라든지 불투명도, 창문 봉투의 창문의 불투명도 관련했을 때 설명이 맞습니다. 77, 75,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봉투의 뒷면, 우편 협소,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의 1분의 1과 앞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띠종이를 보시면 앞면의 뒷부분 2분의 1, 윗부분 이게 이제 앞면의 뒷부분 2분의 1이 아니라 윗부분이죠 윗부분. 그 다음에 앞면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뒷면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색상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색상에 보시면 70% 미만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0% 미만의 반사율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2분. 여기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번에서는 사제업선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설명된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뒷부분이라고, 앞면의 뒷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윗부분, 윗부분의 2분의 1과 그 다음에 뒷면 전체에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갖다 표시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설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색상, 70% 미만이 아니라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고요. 자 12번에 보시면 전기간행물 등을 묶어서 발송할 수 있는 띠종이의 요건으로 옳은 내용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원에 보시면 신문형태, 전기간행물형 띠종이의 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로와 가로가 이와 같다는 거죠. 70mm 이상, 가로는 최소 90mm에서 최대 235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갖다 보시면 돼요. 얘가 아니라 그러면 라번에 나와 있는 신문형태가 아닌 전기간행물형 띠종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우편물을 전부 덮는 그런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라번에 보시면 신문형태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안면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면이 아니라 뒷면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원에 보시면 신문형태가 아닌 전기간행물의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 다만 접어서 그 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다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옳은 것은 몇 개냐라는 건데 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옳지 않으니까 1번, 한 개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상우편물 규격 외로에서 취급한다. 맞아요.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규격 외로 취급한다. 규격 외로 취급한다는 것은 요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격 외로에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보시면 우편협소 규격요건 중에서 형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형식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규격 외로에서 취급하는 것이고요. 위반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제협소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편협소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사제협소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규격요건이나 외부 표시 사항이 있는데 걔를 갖다가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제한 우편협소로 중량이 50g까지 규격의 협소다라고 한다면 어떤 요금을 적용할 거냐라는 건데 규격봉투에 5g 초과 25g까지 요금을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가 50g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중량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에 요금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25g 초과 그 다음에 50g까지 물론 까지라는 것이 이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 요금을 적용하겠다. 교재에서는 금액적으로 해서 이걸 제시를 하고 있죠. 처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430원 이렇게 진짜 허브맥랑한 숫자를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450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냐? 450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금액이 제시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교재 중간중간에 금액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고 하면 걔는 수업 목적상 기억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금액이 직접적으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와 다른 숫자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했을 때 통당 얼마씩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해서 설명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답과 연결해가지고 내용들이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에서 우편상식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제시된다라고 한다면 꼭 그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에 규격봉투 25g 초과 50g까지의 요금을 적용하겠다. 금액적으로는 450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국가 기초구역의 체계의 우편물 앞 두 자리는 시군구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두 자리는요.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여기 두 자리는 특강도 이런 거 개념이고요. 만약 얘를 갖다가 세 자리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자리로 확대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 군, 구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집배코드는 8자리로 구성이 돼 있고 도착 집중국 2자리, 배달 구구 관련했을 때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해서 구성이 되느냐? 아니죠. 이게 원래 집배코드가 전체 9자리로 해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9자리죠. 9자리.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9자리 관련해서 내용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예전에 보면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A1, 110, 02, 0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전체 1, 2, 3, 4, 5, 6, 7, 8, 9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9자리였는데 도착 집중국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달구 관련했을 때는 이거 얘기하고 집배팀 이거, 집배구 두 자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총 9자리라는 거. 도착 집중국 관련했을 때 두 자리는 맞지만 배달구구는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번째 보시면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편번호는 국가 기초구역 도입에 따라서 인위적인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다섯 자리 국가 기초구역 번호로 해서 구성이 되느냐. 이게 인위적으로 경계를 나는 게 아니에요.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여기서 고른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3번.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 앞에 두 자리는 특별시의 광역시와 도를 의미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집배 코드는 아홉 자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구구가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라는 거. 네 번째 보시면 우편번호 관련했을 때는 이게 인위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체가 다섯 자리라는 거 말씀 주셨었죠. 이번에 15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 관련했을 때 금지되는 게 뭐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냐. 가번에 보시면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 요금 표시 인용은 표시가 불가하다. 이런 것들은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 다, 라를 보시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 숙지하지 않더라도 느낌상 얘네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 안 되겠죠.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전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 오피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에서 우체국, 택배는 방문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 라고 돼 있는데 택배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체국, 소포, KPS는 방문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백지 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통상우편물로 해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소포로 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상우편물 관련해서 서신이나 의사 전달물이 있어요. 얘네들은 의사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백지 노트 등 관련했을 때는 뭘로 취급합니까? 소포로 취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을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후반부는 맞아요. 그런데 전반부에 있는 이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신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우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소포우편물 관련하여 지금 서신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나 감사, 인사, 메모 등은 예외적으로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국제 우편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소형 포장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형 포장물. 그러면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설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는 서신 관련했을 때 말이 이렇게 어렵지만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라는 게 뭐예요?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는 넣을 수 없고 여기는 넣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소형 포장물이지 않습니까? 얘는 분류상 통상 우편물이잖아요. 사실은 국제 우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건데 그렇다면 국제 우편에 있어서 소포 우편물이 있잖아요. 얘는 어떠냐? 교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와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건데 교재에 없으니까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관련됐을 때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와 국내를 비교한다고 하면 똑같은 소포 우편물 급으로 해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은 거기까지 뻗어나가지 마시고 마시고 이것만 한정으로 해서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같이 넣을 수 있었지 대신 국내 우편에 소포 우편물에 있어서는 얘를 갖다가 넣을 수 없구나.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정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교재 보시면 우편물의 중량이라고 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우시고요. 대신 크기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해서 나누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해서 구분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의 네 가지 종류에 보시면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에 있어서의 구분은 뭐냐? 라는 건데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의 보기를 갖다가 중량이 아니라 크기로 바꾸고요.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 나머지 내용은 해설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갖다 보시면 대부분 아 맞다 라는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두 번째, 2번 부기를 보시면 접수 검사 시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의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바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하느냐? 라는 건데 그렇진 않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외워야 되느냐? 라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기출된 사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구분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 모든 걸 그렇게 다 확인해가지고 외운다?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막 이잡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예전에 이 관련된 문장에서 뒤가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갖다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내용품의 성질, 모양, 중량에 따라서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접수 검사 시 내용품의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문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간다고 한다면 막바로 접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개피를 요구해. 개피라는 것은 그걸 갖다 좀 열어보세요. 이런 뜻이죠.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근데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때 접수를 거절하는 것이지 단순히 허위로 진술한다는 의심만 가지고 접수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민원이 발생됩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갖다가 접수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접수 담당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의심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함부로 이걸 갖다 열어보려고 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못하고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수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막 시끄러우니까 접수를 받아줘서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보면. 어찌됐든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중간에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해야 된다. 만약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18번에 보시면 등기수포 요금징수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두 몇 개냐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물의 운송수단 영향 미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요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배달 지역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량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도 각각 요금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육로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얘와 얘만 가지고 고려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배달 지역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크기와 중량이 같다라고 한다면 요금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상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배달 지역에 있어서도 일반 내륙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따라서 또 요금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등기 소포 요금 징수 관련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시된 가, 나, 다, 나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의 문제 보시면 소포 폐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소포는 증납 또는 훈압으로 해서 납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납부, 그 다음에 훈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단위로 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해서 납부하는 걸 훈압이라고 했었죠.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착불 소포는 우편물 수치인에게 우편 요금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갖다 징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 소포 폐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소포 왼쪽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보시면 등기 번호 접수 극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등기 번호 바코드 라벨을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하단에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하단에 부착합니다. 왼쪽 실제 보면 이게 등기 소포로 해서 보내는 우편물이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쯤 되시면 돼요. 왼쪽 하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고 하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우편물 표면 왼쪽 하단에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사 문제를 만든 것이고요. 20번에 보시면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등기 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을 기록하나 일반 소포는 기록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 소포로 해서 접수하게 되면 해당 우편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어디에 도착해서 또 어디로 배달을 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일반 소포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등기 소포는 망실 훼손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소포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 등기 소포는 부가 취급 서비스 취급이 가능하나 일반 소포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 취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 소포를 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당일 특급을 이용한다든지 배달 증명을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소포는 그런 것들 취급이 전부 다 안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등기 소포는 반송 시 반송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반면에 일반 소포는 징수하지 않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반송 수수료를 해서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면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징수를 합니다. 거참 특이하네.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 왜 등기 통상 그다음에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징수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라는 항목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 그러면 그거 얼마인데요? 2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등기 소포로 보냈다가 그쪽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편물이 시인한테 배달이 안 됐어요. 그럼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올 때 저는 얼마를 부담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반송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계속적으로 요금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인상이 되면 굳이 이걸 수정하지 않더라도 금액적인 변화된 요인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라는 거 잘 봐주세요. 소포니까 소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이걸 증수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이번에 21번에 보시면 방문 접수 소포, 우체국 소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우체국 소포는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의 브랜드로 업무 표장이며 영문 표기는 KDS냐? 아니죠. KPS라고 했잖아요. KPS.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사실 좀 너무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KPS가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합격한 다음에 면접 보시잖아요. 면접 볼 때는 저거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랜드 이거 약자 뭐냐? 라고 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대요. KPS, Korea Parcel Servi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농구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방문 접수 지역은 4급도금, 5급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 구내, 시내, 배달구이고 그 외에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문 접수에 대한 실시 지역 관련했을 때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체국장 선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체국장. 세 번째 보시면 계약 소포의 경우에 우체국과 사전 계약을 통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요. 주기적 또는 필요시로 해서 픽업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소포의 경우에 요금 수치인 부담, 요금 착불 불가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 구내, 시내 배달구이고 그 외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아니라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주세요. 자, 이번에 22번의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022년 관련된 우금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약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 요금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요금 중에 규격 물량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 요금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격, 그 다음에 물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단계별 관련해가지고 요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요금은 아니다. 평균 요금은 아니고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평균 요금의 발송 물량은 월 평균 천 통 이상의 연간 계약자에 하나요? 적용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천 통이 아니라 이거 만 통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초소형 특정 요금은 초소형 계약 수포에 대하여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 및 평균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우체국장의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체국장의 승인하는 요금이냐 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이다 라고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인데 이걸 많이 들어보셨지만 본부장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정사업 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초소형 특정 요금은 월 평균 만 통 이상 발송업체 중에서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동그라미 4번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설명한 평균 요금이 아니라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 관련했을 때 설명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두 번째 평균 요금의 발송 물량 관련했을 때 월 평균 만 통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소형 특정 요금 관련했을 때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누가요?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이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3번 관련된 정확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 23번 문제 보시면 계약 소포의 연간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네요. 1번에 보시면 일반 계약이란 계약 개인 또는 업체가 월 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고요. 계약 기간이 12개월 1년으로 해서 계약 기간과 이용 기간이 동일한 일반적인 발송 계약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은 상가나 시장 또는 농장 등을 중심으로 유사 사업을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인, 임의단체의 회원들이 한 개 이상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한 장소에 집화하여 계약 수포를 발송하는 곳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 관련했을 때 한 개 이상의 우편관서가 아니라 이때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의 우편관서. 한 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한 개, 한 개.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합하여 여기 계약 수포를 발송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다수지 발송 계약은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우체국 수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수포를 이용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게 다수지 발송 계약이라고 돼 있고요. 네 번째 반품 계약은 반품 등의 다수 발송인으로부터 수포를 수치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를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숫자 관련했을 때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게 앞과 뒤에서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고 하면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기 연합체 발송 계약 관련했을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한 개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화해가지고 계약 수포를 보냅니다. 24번에 보시면 계약 수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한시적 발송 계약은 각종 행사 등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 수포를 발송한다고 해서 한시적이라는 기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면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맞교환 우편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교환 우편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는 건데요. 사실상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을 요구한다. 그러면 맞교환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정확한 내용은 뭐냐? 바로 밑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치인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우편물을 수치인이 물품에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발송인이 새로운 물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구 어떻게 해요? 예전 것은 내가 회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갖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맞교환이라고 합니다. 맞교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반품 우편물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요. 바로 위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인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우편물을 수치인 또는 발송인의 요구로 재접수해서 발송인에게 반품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발송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초소형 수포는 중량이 1kg 이하구요. 크기가 60cm 이하인 계약 수포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60이 아니라 50cm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보는다라고 하면 한시적 발송 계약은 이렇게 해서 설명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갖다 보시면 일단 반품 우편물 그 다음에 맞교환 우편물 관련했을 때 각각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고 초소형 수포 관련했을 때는 중량이 크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규모 이하가 되는 것인지 확인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번 문제 보시면 소포 우편물 접수 시 유의사항이다. 라고 돼 있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1번에 보시면 파손 변질에 취약한 물품은 내부의 완충제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재포장한다. 맞아요. 두 번째 기표지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부안화에 발송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편물류 통합 시스템에 관련된 접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분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해당 문제도 새롭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일종의 쉬는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의의가 있습니다.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 우편물이 되도록 포장용 끈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한 포장된 소포 품물이 되도록 포장용 끈의 사용을 권장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집중국에 소포 구분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끈이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서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끈의 사용을 갖다가 억제를 하죠.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 우편물은 이거 소포 품물이 되도록 포장용 끈의 사용을 갖다가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 2장 관련했을 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 3장이 있는데 이거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3장과 4장의 일부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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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